정엽 1집 정엽 2집 노래방에선 쉬지곤 흐린 기억 속에 그대를 부른다 망가지는 노래만 은근 즐긴다 나만의 음악적 승부수는 사랑, 행복, 아픔이 공존하는 목소리 내 노래에 웃고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늘 지금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싶다 넘어질 일 없는 거북이처럼 야, 훈이 어디갔냐? 내 이름은 훈 1980년 여름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 별명은 압둘라 가수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야기 잘 통하는 아줌마가 되었겠지? 수다를 떨다 보면 평안한 상태가 찾아온다 빌리 헐리데이 사랑한다 샤데이의 로버스 락이 강추다 까르보나라, H&M, FX 셜리의 눈웃음 그리고 큰 차를 좋아한다 이상형은 임수정? 모서리 공포증이 있고 당근이 싫다 노래방에선 피아노 칠 때, 고민 상담해줄 때 내 자신이 제일 폼나 보인다 걱정이 밀려올 땐 기도하고 자야 한다 라운드 앤 라운드 다시 그렇게 복잡하게 쓰긴 힘들 것 같다 제자들이나 음악 준비생들이 우리 음악을 연구할 때 뿌듯하다 나의 사랑하는 나홀 형이다 내 이름은 유나월 1978년 가을과 함께 나도 찾아왔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를 잘 써서 유석봉이라 불렸고 중학교 때 너무 안 씻어서 친구들이 날 꾀죄죄라고 불렀다 물론 지금도 잘 안 씻는다 고등학교 2학년 가수를 꿈꿨다 에커브릿지 이종명과 듀엣으로 장기자랑에 나갔다 너무 노래를 못 불러 블랙커피라 손가락질 받던 시절이다 마이클 잭슨, 보이스 투맨, 샤이, 실크가 날 이 세계로 이끌었다 미역국, 김, 케델락을 좋아한다 친구들이 안마해줄 때 가장 행복하고 맑은 물을 볼 때가 제일 좋다 세상에서 사마귀가 제일 싫다 몸은 곤충인데 얼굴은 뭔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아서 정말 기분 나쁘다 오른쪽 얼굴이 싫고 웃으라고 할 때 가장 힘겹다 하나 더 차 안에 파리가 들어오면 미쳐버릴 것 같다 노래방에선 김건모의 미안해요 나만의 승부수는 고음과 애들립이다 내 노래를 듣고 신앙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의 친구 고영준이다 내 이름은 고영준 1978년 겨울의 끝자락에 태어났다 아기 땐 나도 작았다 제임스 인 그램, 루더 벤더로스를 보며 가수를 꿈꿨다 모든 음식을 즐긴다 케베가야 맞는 사이즈가 있고 랜드로버를 사랑한다 차 없는 도로, 차 없는 주차장, 사람 없는 거리 가장 행복하다 아이돌은 아이유가 최고다 악플 다는 놈들 용서할 수 없다 자다가 혀 깨물고 일어나는 거 정말 미칠 것 같다 시간 남으면 위닝을 한다 오늘 밤도 사람 없는 동네를 거닌다 노래방에선 30km 빠졌던 시절이 제일 그립고 고개 숙인 옆모습이 제일 폼나 보이며 무대 위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나의 숙제는 세상의 모든 악플 다는 놈들을 잡아서 이름 모를 외딴성으로 사랑의 엔투를 떠나는 것이다 خ unserer aba 이 ÑXXXXXXXXXXXXXXXXD 4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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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удивl 누가 컴퓨터atl Gö ÉIAGXX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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뭐 이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앗! 앙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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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띄워! 앙씨! 배 띄워! 젖으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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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이리 해봤어? 얼마나 힘든지 해봤어? 아주 그냥 위치 추첨을 다 해갖고 그냥 다 잡아드려야 돼 이거! 언제 나와나 이거? 언제 가게 악플 없는 세상을 낸지! 아주 그냥 섬에 나오는 거면 배를 다 붙여버리고 그냥 못 나오게 해버려야지 착하게 살아야지! 응? 오! 할 데 없어! 방학에 숙제 안 해? 방학에 숙제 안 해? 가서 파티하는 거 파티 단독 콘서트 할 거야 근데 궁금하러? 내가 타이어 구하느라고 드려야지 아우! 빨리 져! 빨리 져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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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